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 사람 할 수 있다는 것에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원치 않게 듣는 남의 부정적 말은 독약과 같다 반면에 자신이 자신에게 믿음이 서지 않을 때 남에게서 듣는 긍정의 한마디는 보약이 된다 오늘 나는 약 넉 달 만에 안편일깃길 안동 방면의 한 구간에서 핸들을 잡았다 그것도 처음 운전해 보는 그의 차이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 건 그의 믿음이었다 그런 그가 정량 고맙다 나는 지금 그의 도움을 받아 안동병원에 약 타러 가는 중이다 이 생각도 그의 마음에서 절로 우러나왔다 무학생각 2023년 11월 17일 경북에 번호 없는 새끼를 안편 일찍 길에서 경북에 번호가 경북에 번호가 152 경북에 번호가